여기가 오늘 안 온 멤버들 기억하겠대. 나 여태까지 다 갔는데. 여기가 경지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오자마자 경치를 보러 이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는 때쯤 방 열면서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두고. 레오가. 오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진짜? 자, 레오가. 준비했어. 떨려, 떨려. 들어가면 야전 있다. 오, 열렸어! 들어가면 야전 있다. 오, 열렸어! 오마이갓. 가, 가, 가. 우와! 우와, 대박이야. 야, 진짜 좋다. 오, 야, 려오가. 야, 이거 봐야 된다. 야, 려오가. 오, 야, 려오가. 야, 이거 봐야 된다. 야, 려오가. 야, 대박이다. 야, 려오가. 너 이거는 봐야 된다, 려오가.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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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예속 참. 이거 진작스러워.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와! 이거 진작스러워. 우와! 이건 진짜 진작스러워. 야, 여기는 존네, 야. 야, 여기는 존네, 야. 려오가, 여기 봐봐. 대박이다, 이건 봐야 된다. 자, 려오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속상할 뻔했다 려웅이가 왜 안 왔냐고 아침에 비웃도 장난 아니다 나도 놀랬어 콩그레이션 겨냥을 축하합니다 여우가 널 위해서 기린을 준비했어 아, 이게 기린이야 기린이구나, 이게 기린 써놨네, 기린이라고 희철이야, 희철이야 희철이야, 희철이야 희철이야, 희철이야 희철이야, 희철이야 뭐야, 가만이야? 뭐야, 풍선이 안에 있는 거야 아니, 여우가 선물이야 여우가 짧은 머리니까 우리가 가발 쓴다 가발 준비했지 저영아, 연예인 머리로 야 나 바로 간다 아, 이거 야, 진짜 야 아니, 저것도 우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니, 왜 려웅이가 너희들이 더 놀래 너희들이 자꾸 놀래 우린 알려줘 내 계획은 여기 들어와서 우와, 여기 경치 뭐야? 할 때 여기서 확 열어보니까 너네가 다 이리로 갔어 너 이거는 봐야 된다, 려웅아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짧은 머리니까 우리가 가발 준다 가발 좀 뱉을까 너무 길어, 야 야 야 야 야 새 축하합니다 다시 마티를 넣어야 되겠군 우리가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스태프 도움 하나도 안 빌려고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아, 진짜 어쩐지 2년만이야 우리 약간 스태프들 도움 안 빌린 티가 나네 맞지? 완전 거짓 가자 와, 이거 감동이다 야 우리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 카메라 앞 되게 어색하지 않아? 하늘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려웅아 이제 침대에서 자 가만있어 봐 와, 침대에서 자 사진 한색 찍어줘야겠다 야, 기분이 어떨까? 어? 벌써 연예인 포즈 찍자네? 이제 예비군 가야지 어, 예비군 가야지 려웅아 려웅아 예비군 가야지 가만 준비해야지 우리 테라스 한번 볼까? 위에 잠금장치 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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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안녕 오! 안녕! 안녕!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려욱아 너가 나 여기 앉힐게 상석에 앉아 여기 앉을래? 너무 좋다 우리 왜 멤버 갑자기 많아진 것 같지? 여덟 명이나 됐어? 여덟 명 됐다 여욱이 저녁이라니 뭐뭐 시켰어? 우리 모둠회랑 고등어구이 먹고 있어 고등어구이 시켰고 볶음밥? 볶음밥도 시켰고 고등어회도 시켰고 고등어회 맛있어 맛있는 거 많이 시켰는데 얘 표정 봐 네 소리부터 질러 야 뭔 줄 알고 소리 질러 와! 밑반찬이야! 형 나 그리고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뭐? 뭐? 계란후라이 어? 진짜? 여기 계란후라이도 가능한가요? 야 계란후라이 야 전복이 올라가있는데? 야 전복이 올라가있는데? 야 전복이 올라가있는데? 와우 수박 주스 명아 맛있게 먹어 식사 맛있게 하십쇼 나 진짜 좋아 눈부신 태양 아래 빛나는 여기 끝없이 펼쳐진 너 너의 거리 커다란 지구 한번만에 와 오늘 완전 나이 났네 야 영광아 완전 너가 먹수 먹는 것만 식은 거야 형들이 하하하 선생님 해물라면도 하나만 정복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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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종목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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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리 났다 이거 오늘 형 열리는 날? 너 라면 누른다고 해? 그러니까 열리는 날? 열려라 열려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이쪽에 놔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주산 고등어구이고요 아 맛있겠다 저희 회 준비했습니다 회에 보시면 제주산이고요 우럭하고 그 다음에 도미 그 다음 뱅에돔 제주산 한치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맛있게 드십쇼 감사합니다 이거 또 정성스럽게 해 주셨구나 야 니옥아 이거 한치를 먹어야 된다 이거 이거? 어 한치랑 고등어 이 고등어 한치는 진짜 한치에 망설임도 없을 것 같아 야 진짜 멘트가 한치 압도 할 수가 없 좋았다 야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어 좋았다 야 회 좋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야 회 좋다 야 Gesture 야 야 왔다 왔다 오 부드러움으로 시작해 정교함으로 완성된다 정교함에 차이가 만드는 기분 좋은 아침 나만의 페이스를 믿어라 도루코 페이스 에이 가디언스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합류하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나는 영이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다. 그래서 안될 것도 없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영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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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 근데 진짜 계란후라이 먹고 싶어 군대에서는 계란후라이도 안나오는가? 절대 안나오지 못먹지 잘 먹겠습니다 나랑 같이 만들어요 나 혼자 기름을 만지면 이어 고급적으로 건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그래 야 수박주스로 수박으로? 아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너무 좋고 희철이 형 생일도 너무 축하 고맙다 그리고 저녁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수박이 박수 하면 뭐야? 뭐야? 갑자기? 이스라엘 박수 안 나와요 좋은데? 야 좋은데? 야 좋아 수박이 박수! 수박이 박수! 야 수박이 박수는 또 처음인데? 야 보자마자 생각하지? 야 이런 거 나중에 써먹어 내가 그 멘트 빌려줘면 되겠니? 수박이 박수! 짜자자자잔 뭐야? 바르셀로나 좋겠다 맛집도 많잖아 아! 빠에야는 직접 만들어서 먹어봐 나 아는 셰프 있는데 소개시켜줘? 어 마이 리얼 트리 하하! 막상 마카로그! 하하하하 겨우 그게 다야? 야호! 내가 먼저 도착했어! 정말 에너자이저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네요 힘쓰고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맥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윌컴 투 할렘 던전앤파이터 할렘 업데이트 놀라워 영양제 갑자기? 와 먹고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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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때 뭐야? 해 냈다고? 사랑하는 우리 동혜 형 최고의 리더 이특이 형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티 안 내고 묵묵히 열심히 하는 형 보면서 진심으로 놀랐고 자랑스러웠어 이건 진짜 너무 놀랄 것 같아 야 여기 울어 야 야아치 저녁 기념 선물로 뽕이 한 가지가 있어 미션 카드야 뭐야 이거 게임을 하나씩 정해서 릴레이로 클리어하면 성공 아 잠깐만 축하한다 야아 운만 갔다